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교통망을 흔히 우리 인체의 혈관에 비유하기도 하죠. 대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돌아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통여건은 우리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 MBC 6개사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12부작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교통정책이 변화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왜 교통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소멸과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도시계획학과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부동산 시장도 역세권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지역균형발전에도 교통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TX라든가 KTX2음 또 KTX청룡처럼 기존 열차보다 속도가 빠른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 환승센터라든가 환승역세권처럼 도시공간구조에도 교통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자율차, UAM, 드론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옴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미래의 형태도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교통망도 그에 맞게 확충되어 왔는데요. 현재의 경부축 중심의 교통망은 정책적인 필요, 산업적인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오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또 조선산업 같은 거.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개 원유, 원석을 수입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항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주로 큰 물동량들이 이렇게 경부축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인구와 산업이 계속 집중을 해왔고요. 하다 보니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등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이 돼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산업구조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통정책,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충남도가 장항선을 수서 SRT로 연결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본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 연말에는 포항에서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전국 각지에서 수서로 SRT로 바로 직결하는 노선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형의료라든가 거점 공기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좀 고급 지식 기반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울 의존적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로만 연결하는 것이 능사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조건 수도권으로 서울로 연결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경제권을 살 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이런 고민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망 확충 후에 따라오는 게 바로 빨대 효과일 텐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이거나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심할 겁니다. 빨대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KTX가 처음 연결됐던 20년 전에 부산에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의료, 대형 호텔 같은 것들이 공실이 늘어나고 일본 신간선이 연결됐을 때도 일본의 중소 호시들이 이와 비슷한 부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도쿄로, 서울로 연결만 한다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연결교통망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GTX가 개통되기 두 달이 지났는데 이용객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GTX가 정차한다고 지역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 GTX역에서부터 주변 지역하고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이 살아있어야 이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차역이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결의 통망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초강여권 계획이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 서울로 흡수당하지 않고 말대껏 없이 지역이 탄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경제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교통확충의 당위성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교통은 엄청난 대규모 재원을 소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 예산의 거의 한 60, 70%가 교통 인프라 투자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의 예타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사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의 경제성, BC를 충족시켜야 그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타 제도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정부 살림살이가 거들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BC를 맞추자면 전부 이렇게 수도권을 향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XOC 사업을 전부 BC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연결해야죠.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조금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지방공간구조,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간 이래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돼서 이런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할 때는 반드시 초강여권 계획이라는 거점과 연계,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광역교통의 허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초강여권 계획과 함께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 4차 계획 때처럼 지방의 요구를 BC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5차에는 좀 이런 변화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동이 효율적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행발전을 위한 초강여권 계획, 광역철도망 지역의 광역철도망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 시대의 교통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제 문제는 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특히 2052년 인구 전망을 지난 6월 초에 통계층이 발표를 하였는데 전국 인구는 한 600만 명 감소합니다. 그런데 경기 인구는 그대로예요. 그 말이란 건 경기도로 많이 집중한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전통 제조업이 집적해 있는 그런 부울경 지역의 생산 인구는 한 50%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역의 그런 대규모 철도 투자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 입지의 변화와 이런 철도 산업의 미래를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진단하고 해야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초강여권에 적합한 광역철도를 할 때도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것은 철도로 하고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사실은 꼭 철도보다는 BRT라든가 혹은 수요 부흥행 버스와 같은 제도가 있죠. 그래서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DRT와 같은 대안을 많이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교통뿐만 아니고 의료든 교육이든 점점 더 이런 공공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넓게 퍼져 있고 인구는 또 감소하고 하니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수요처를 좀 이렇게 컴팩하게 모아주는 일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지역사회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지역의 정치, 행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강력권 계획 구축, 광역철도 구축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원 대책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네 번째 순서로 교통정책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의 교통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 전문가 하십니다.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임광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을 연결하는 데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 철도 계획과 그 다음 철도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임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팀 임서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중교통, 여객운송산업, 지방도시 이동권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임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전문가로서는 좀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이 지역 소멸을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로 일일 생활권이 됐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게 정책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나 빨리 가까워져서 오히려 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배드타운 만들고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또 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교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들이 많고요. 또 지역에서는 그만큼 빠른 교통수단에 투입을 하면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대 육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가장 큰 기능은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을 그동안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 20년 동안 철도의 양적인 변화를 보면 거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양이 증가를 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와 철도가 지역 소멸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역기능보다는 지역 소멸을 조금 더 막고 좀 지체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임서연 박사님은 체계를 연구하고 교통망 구성을 하실 때 당연히 효율적인 이용이겠죠? 편리함이 목표일 거고요.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측면에서 임광균 박사님께서는 지역 간 이동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국가적 이슈에서 지방 도시의 지역 내 이동이라는 부분을 또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이 22% 수준인데 지방 중소도시는 40%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도 10명 중에 4분은 65세 이상이고요. 그마저도 75세 이상 보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서 사실상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가 운전이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이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좀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만큼은 안 되다 보니 교통 이용 수요는 점점 줄고 기존에 공급되던 버스 노선도 운행 빈도가 줄고 지역의 인구가 매우 저조한 곳은 운행이 단축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 간의 이동, 지역 내의 이동, 또 인근 도시와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도시는 막혀서 걱정이고 지역에서는 또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옛날에는 공주 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자주 없이요. 대전이고 서울이고 한 번씩 그냥 가고 싶은데 맘대로 못 가고 기차도 있었으면 좋은데 없어서 참 불편해요. 진짜 기차집 놔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델러오야 가고 어떤 때는 너무 교통 나쁘고 차표 끊기 대가 나고 늙은이들이 차표 일일이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뭐 사다 먹고 싶어도 아이들이 사다 준다 해도 아이들이 저기하면 내가 또 신성마트까지 가야 되면 또 나이가 먹고 있어 가기가 좀 힘들고 이장님으로서 지금 교통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걸 개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동이 불편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역의 교통현실 여론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하실 것 같습니다. 임서연 박사님은 지역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교통접근성 지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의 시, 군 단위에서 생활 편의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광역교통시설까지의 접근 소요 시간을 비교해서 지표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까지 한 5분 정도 소요된다면 읍면 지역에서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한 6배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가 한 15분 이내 거리라고 한다면 읍면 지역에서는 한 시간이 훨씬 더 넘어서는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철도역 접근 시간은 30분 이내라면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은 한 70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이런 농어촌 지역에 접근 소요 시간의 격차는 이제 점점 커지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교통이용 수요가 줄어간다는 것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운행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역의 불편함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임광균 교수님께서는 철도가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도시와 도시의 연결, 이 분야를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요즘에 특히 이슈되는 게 광역급행철도, GTEX라고 표현을 하죠.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실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최근 20년 동안 철도, 고수철도만 보면 30분 이내에 고수철도를 탑승할 수 있는 그 거리는 표면적으로는 전국면 7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는 평균인 거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면의 90%가 IC의 30분 이내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사실은 고수철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접근성 제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5대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광역시들의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가장 중요한 교통의 기본권은 사실은 아직 철도라기보다는 버스예요. 버스인데 이 버스의 몇 개 광역시에 대한 배차 대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선당 평균 배차대수가 대략 1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은 지하철이 호선수가 4개 호선까지 있어요. 그만큼 많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14대. 대구도 지금 3호선까지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대. 같은 광역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대략 한 1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전이 이제 이와 비슷한 한 10대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대전하고 광주가 도시철도가 사실은 현재 한 개. 물론 이제 현재 더 건설 중에 있긴 하지만 도시철도망이 잘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이나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도시철도가 대중교통 어떤 기본권을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해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나름대로 그 배차 간격이 충분히 좀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아직 한 호선밖에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가장 지역의 이동권 이동권에 대한 불편한 상황들은 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이 굉장히 멀다. 크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각 지자체에 있는 장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서 어떤 교통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철도는 또 버스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군요. 또 어떠면 보완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또 반비례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임서연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이요. 요즘 최근 들어 해외에 있던 친지나 손님들이 와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일본과 유럽의 철도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 시내 대중교통은 진짜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면 대중교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승용차가 더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주로 미니 학교도 했다가 폐교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약국이 없는 리 단위의 동네도 생깁니다. 교육이든 의료든 복지든 대중교통이든 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지난 6월 초에 통계층에서 2052 인구 전망이 나왔어요. 총 인구는 한 600만 감소합니다만 특히 전통산업이 집착해 있는 부울경 지역이라든가 호남 지역이라든가 총 인구는 한 30% 감소하는데 특히 울산, 부산 이런 지역은 생산 인구가 한 반으로 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더 노선이 줄고 더 배차 수가 줄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준공영제, 공영제, 국가재정을 더 투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수록 재정 압박이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지금과는 다른 대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폐업하는 그런 버스 회사들도 있었고요.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우도 한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경제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만큼 많이 이용해야지만 배차 간격도 좁아지고 또 운전기사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되고 안전운행도 되고 이런 연관까지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요가 최대 70%까지 감소했었고요. 노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외의 수요가 감소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도시에서 터미널의 폐업도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은 한 295개소가 있는데요. 특강역시 내에 있는 것은 21개인데 시군 지역의 나머지의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사실상 지역의 노선 버스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터미널 시설이 폐쇄하게 되면 시외버스가 박차하거나 배차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시내 노선 버스들이 도심 지역 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환경 측면에서 시설 측면에서도 굉장히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내에서 시외버스나 노선 버스에 대한 노선의 폐지, 터미널의 폐업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지역의 이동권 측면, 교통 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현수 교수님께서 유럽의 경우에 열차 노후화되고 우리나라는 노선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산업화에 의해서 유럽의 경우에 이렇게 인구와 감소, 연계, 편리성, 이런 경제성, 이런 논의가 더 일찍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도시화, 산업화가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문제도 빨리 겪었고 최근 들어서 유럽이나 전 세계가 다 디지털 전환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격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심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럽은 역사적으로 아주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일종의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통일국가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심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해야 할 건 일본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도쿄 중심으로 또 나과야, 오사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이 심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나올 때마다 항상 좀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야마시라는 곳이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일본의 중소도시인데 일본도 우리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죠. 고령화 수준이 더 높죠.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령자 가구들을 역세권으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대개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연선 지역 역세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의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한테도 주택도시 기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고령자한테는 이주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도야마시 같으면 세계적인 성공 케이스로 각권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야 이분들한테 어떤 공공서비스, 복지, 대중교통, 의료서비스나 식사 제공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가 큰 편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컴팩하게 연선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모아가야 고령자의 편익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재정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를 철도망으로 접근해서 뭔가 해결할 혹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철도와 관련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사례는요. 당장 사실은 우리나라만 봐도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강릉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이 2018년도에 K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의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30만에서 20만 초반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사실은 강릉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 맞추고 싶냐면 주민등록의 어떤 숫자에 감소되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있느냐.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등록 그 인구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늘 항상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KTX를 개통하고 나서 생활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가 그만큼 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쓸 거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집가도 올라갈 거고 주택도 비용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는 이제 그 지역의 경제가 돈이 도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역이 살겠죠. 철도의 역할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철도로 수도권을 연결을 해서 다 인물을 뽑아간다는 어떤 빨대 육하에 몰입되지 말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 어디서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겠죠. 왜 어디는 연결을 해줬는데 우리 지역 안 해주면 불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게. 풍선효과에 좀 효과를 좀 맞추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5도 이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빨라지면 그것만으로 또 사람들이 안 내려가니까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또 정책들도 같이 연동해서 해줘야 되겠죠. 좀 전에 강릉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구 수는 줄지만 생활 인구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도가 이 지역 소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선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다. 철도 전문가의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교통망 전문가, 교통체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대중교통망을 활용해서 지역 인구 감소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연수 교수님의 컴팩트시티, 또 임광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속철도의 개통효과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특히나 외부 방문객일수록 자가용으로 방문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이동편이 측면에서도 지역 내 교통 부분을 좀 유지하고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도 예를 듣는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 교통문제를 교통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정책과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어떤 운송사업 이동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법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운송 주체도 새롭게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 운수사업의 진입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인구 공백 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한해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버스 노선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또 철도 사업자가 폐선을 하는 경우에는 제3의 운영 주체가 커뮤니티 버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게 고령자분들이 도보로 이동하시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한 20km 이내에 저속 교통수단 저희가 쉽게 연상을 하자면 골프카트 같은 그런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동수단을 대신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 택시가 승합택시로 차량 변경을 해서 버스처럼 소규모의 수요에 대응해서 노선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요 대응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를 완화해 주고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는 우편 화물 운송도 허용을 해주는 그래서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완화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재정적으로도 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축소된 도시 형태의 이동성 또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또 디지털화 이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는 리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구구조나 도시 여건 그다음에 교통서비스 수요에 맞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아주 재구축하고 재설계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미 2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철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GTX, 그레이스로 시작되는 GTX 있었고 XTX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뭔가요? XTX는 최근에 지방에서 GTX급에 준하는 광역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관점에서 쓴 용어인데요. 그 X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변수 X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가져온 건데 조금 전에 김현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수도권에서의 GTX 놓는 것과 광역도시에서 GTX급을 놓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생활 편의시설이 여기저기 잘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통행 속도를 그만큼 빠르게 늘린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만큼 수요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만 과연 빠르게 급행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요가 일어날 거냐. 그리고 그들 안에서 수요가 과연 GTX를 운영 비용을 충당할 만큼 발신할 거냐.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철도를 빠르게 지역에서는 광역 급행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의 병행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컴팩트 시티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 지역에서 그 수요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으로 놓는 경향들이 있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철도를 건설해놓으면 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 비용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해요. 세금이거든요. 지자체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어떻게 그 돈이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 그 규모도 조금 우리가 미래 세대들 좀 생각을 해서 부턱대고 그냥 크게 빵빵 설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거점이 되는 곳에 철도가 놓여지고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는 간선, 버스 노선 이런 것들도 좀 확충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지역의 교통망 연구하실 때 보면 수요 파악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메가시티나 광역시급에 있는 교통결절점은 비교적 수요가 좀 나와서 환승센터 개발이라든가 복합개발이라든가 이게 어떤 사업성, 경제성이 나와서 충분히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러면 노선, 버스든 필요한 교통수단은 거기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요. 지방 중소도시 지역소멸 위기에 맞닥뜨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마저도 그런 인프라가 공급된다고 해서 충분한 수요 잠재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간선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지점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 차로 오던가 아니면 또 렌터카를 이용하던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간헐적으로 운행 빈도가 있는 철도역에 아주 빈번하게 정기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투입한다는 건 굉장히 운행 손실을 감수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주요 간선교통망의 시간대에 맞춰서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지역 내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소연 박사님께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살고 계신, 그중에도 작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놨는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댕기긴 댕기도 지금보다 많이 불편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댕기도 했어요. 내 집이나 한 가지고 그거 없으면 어디 꼼짝도 못 하지요. 내 차가 없으니까 좋지요. 공짜로 이런 할머니들 데리고 만날 장 구경 시켜주기 좋고 요금 안 받아 좋고 내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인사하고 건강하세요, 고객님. 건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객님. 무인네들이 이 바이아버스에 안 생기면 한 20번 가끔 한 번 올까만 가지. 이 바이아버스 생기기부터 무인네들이 가야 되는 거지. 이 버스 아니면 총사람들이 다 자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가 와와버스라고 명칭한 이유는 우리 군의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모티브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관광객들이 정선군으로 많이 오시라, 많이 와라 이런 의미의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 관내 어디든 무제한 한승 및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와와카드는 65세 이상자 어르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은 와와카드를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받으셔서 와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일반인은 요금 1,000원, 학생들은 500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중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의 택시를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이고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요금인 1,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재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대체 수단으로 마중택시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마중택시가 생기기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비를 보통 1만원 돈 8천원 돈 내고 나오기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때를 참고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병을 키워서 더 큰 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마중택시가 생긴 이후로는 뭐 그냥 1,600원, 100원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로 몸이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자기 은행 업무나 볼일을 편안하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 충남 아산의 백원택시, 마중택시의 사례 봤는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는 대중교통의 경제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구조적인 일일 텐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버스 중공영제, 버스 공영제. 민간 사업자한테 교통 서비스를 맡겨나서는 더 이상 사업성도 안 나오고 경영권이 악화돼서 어차피 재정지원금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공영화하는 건데요. 과거에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놓여졌던 이 노선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공영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 불편은 별로 상세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의 운영구조 개선과 노선 개편을 필수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운영의 지원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대안을 교통에서 찾고자 교통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방도시 이동권 연구를 시작한 게 2019년인데요. 불과 4년 만에 제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고 사회적인 이런 위기의식과 관심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우려의 시각 이런 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통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 또 지역 지자체 또 운수사업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광균 교수님. 오늘 저도 사실은 인구 소멸이라는 주제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막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제 철도라는 영역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얘기해 본 일은 사실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인구 소멸이라는 이슈에 대한 어떤 목표를 좀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상의 인구 감수의 그런 포커스보다는 그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는 인구 소멸의 어떤 대응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점은 생활 인구였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더 심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IT 산업의 성장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이 문제가 더 아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대응이 현재처럼 다 이렇게 교통망을 서울로 연결하자는 것에 더해서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초강력권을 만들어 나가는데 광역교통의 재원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는 굉장히 수요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든 걸 철도나 간선 도로로 하지 말고 나머지 지선이나 DRT를 활용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비스 퇴워 지역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경영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쪼개서 써버립니다. 써버리지 말고 이런 좀 관선 교통망과 거점을 만드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RT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정책을 교통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네. 행복 로컬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법까지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를 기계가 아닌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의 원인이나 고치는 방법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는 누구나 쉽게 압니다.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우리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얼마나 아픈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점점 더 줄어 소멸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국토는 지금 몹시 아픈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에는 피가 너무 많이 쏠려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에는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인 매우 위중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소화기, 혈액순환, 근골격, 신경계, 내분비 등 여러 요소들이 저마다 건강해야 하고 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교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동수산으로 오고 가는지를 보면 우리 도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크고 작은 혈관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하듯 도시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고 또 편해야 도시삼도 편안해집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선진 도시들은 시민 대다수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쇼핑과 여가활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0년 전에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했고 그 결과 전력과 농업, 건설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25%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한 게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교통 분야 탄소 절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에 기차로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근거리 국내 항공을 전면 금지했고 파리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도로 지상부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자전거도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은 매우 후진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동수단의 주역은 자가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하려면 자가용 이용은 줄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동은 더욱 늘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자가용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 자가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혁신적 대중교통을 만들면 됩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로컬을 만드는 데에도 대중교통 혁신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중교통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로컬에서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하동 한 달 살이를 마치며 하동 군수에게 구례와 하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건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리산을 애워싸고 있는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남원 다섯 시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지리산 BRT를 제안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주와 군산을 평일 낮에 오가는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도 없는 기막힌 현실을 체험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전북 BRT를 제안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웃끼리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을 멈추고 상생의 윈윈 게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지역 간 대중교통 연결입니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가고 싶을 때 이동해야 하는 것 그 이동권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연관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책으로 꼭 연결이 돼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개 지역 MBC가 함께 만든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람,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